첫번째 게임 시작이 되셨습니다 유민지 선수가 얼마만큼 빠르게 적응하느냐가 중요할것 같습니다 야~~ 이번엔 야~~ 또 걸렸어요 4x1 빠른 타구가 이어줬 네트 바꾼 다운 날 있습니다 유민주의 서버 깊숙하게 날 네트 이번에는 박지현의 서버 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서브를 찬스 볼 자 이걸 개발한 어려웠더니 좋은 볼이 왔어요 범격시 너나 성적을 보면 복식이 더 좋아요 아 이번에는 맞춰 박지현 김하은 깊숙습니다 아아 공격을 버텨내고 있는 장수 그러나 시작하면 타이빙을 완전히 뺏기고 되잖아요 아아 자 포인트 플릭시대 자 김하은 박지현 선수가 경기 운영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지인 탑스피 성공 아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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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갑니다아 최지인입니다 아하아 그리고요 이번엔 아하아 이번엔 아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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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